나의 화는 풀렸는데, 너의 화는 어때? 너 우리 집 와서 내 주스 좀 해라. 싫어. 여보세요. 왜 이렇게 늦게 울어? 뭐지? 내가 도와줄게. 나 필요하잖아. 환영한다, 주스야. 선우,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네? 김서연입니다. 아, 야. 지금. 그럼 내 초대식. 새로운 기회. 태윤, 태윤. 심지어 그 태윤님이 꼭 나랑 작업하고 싶다고 했대요. 선우? 얜 안 돼.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안아주고 살려면. 그게 은수 마음이라면. 우린 평생 친구 해야 돼. 난 진짜 진심으로 응원해. 잘 놀고 있어라. 다녀와서 또 놀자.